태풍 링링에 따른 피해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에서는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한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내일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과수농가 낙과 피해는 현장 조사가 필요하고 정확한 피해 조사에도 다소 시일이 걸리는 만큼 피해 규모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북도와 일선 시군은 피해 조사를 조속히 마치고 복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등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